안녕하세요. 엘라쌤입니다. 자, 2023년 2월 데뷔 특강으로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엘씨는 파트 3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파트 3에 문항수를 좀 많이 넣어놨으니까 파트 3 한 번쯤은 우리 같이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 여러분이랑. 그치? 한 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오늘 되게 글씨가 많다. 그치? 다 얘기해주고 싶어. 한 방에. 일단 엘씨의 점수의 꽃은 파트 3. 당연하죠. 그쵸? 파트 3가 제일 파트가 제일 크잖아. 그쵸? 점수는 파트 3에서 만드는 게 맞죠. 그치? 문항수도 제일 많고 하다 보니까 파트 3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엘씨 점수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트 3를 정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쵸? 파트 3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 자, 일단은 다 알고 있는 읽는 거 있잖아. 문제란 보기를 읽는 거를 빠르고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게 자꾸 빠진다고, 여러분. 정확하게 읽으셔야죠. 정확하게. 그쵸? 그래서 문제 보기를 진짜 빨리. 마음이 급하니까. 나 이거 빨리 읽고 들어야 되거든. 그치? 빨리 읽다 보면 정확도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거를 지키자. 그거를 지킵시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이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의문사를 통해. 우리 파트 3 다양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치? 우리 파트 3도 문제의 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토익을 처음 시작할 때 파트 3를 배울 때, 기초 입문반이나 어느 때는 중급반에서도 문제 유형에 따라서 보통 나눠요. 물론 주제에 따라서도 후반부에 나누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파트 3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에 대한 이 베이스먼트, 이 널리지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쌤이 여기서 두 개 정도의 포인트를 살린 유형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세부사항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문사를 쓸 수밖에 없죠.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기본적인 육하원칙이 그 지문에서만 나오는 내용에 근거한 세부적인 사항을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상세하게, 그 지문에서만 들을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보통 복귀가 안 되죠. 그래서 들어서 지나갔는데 뭐라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when 같은 경우는 또는 what time이나 시간이나 요일, 시점이나 요일 이런 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친구랑 얘기하다가도 금요일날 만나?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 무슨 요일날 만나기로 했지? 금요일? 이렇게 됐을 때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들을 때는 뭐 크게 뭐 어려운 거 없었는데, 세부사항 문제는 어떤 정보,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유추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유추가 힘든다는 게 지나가고 나서 뭐였지? 하면은 이 복귀가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 꼭 문제를 먼저 보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나오면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paraphrasing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죠. 예를 들면은 뭐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주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일요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the end of the week, the end of the week, 한 주의 끝이라고 하면 보통 업무 얘기를 할 때 한 주의 끝을 금요일이라고 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paraphrasing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의도 파악 문제. 그렇죠? 의도 파악 문제는 일단 문제 보기에 글밥이 많은 게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의미가 아닌 다른 상황에서 쓰일 때는 이게 확 몰입도가 떨어지면서 많이들 놓치죠. 그런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보통 의도 파악 문제는 세 문제 중에 두 번째 들어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의도 파악 문제 때문에 다음 문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포인트. 그렇죠? 그리고 의도 파악 문제는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비를 할 때 이 순서대로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 그 문제에 제시된 문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장의 해석을 약간 뉘앙스를 살려서 하셔야 돼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직역을 해서 딱딱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대사의 뉘앙스를 살려야 돼요. 이렇게? 이따 연습해 볼게.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이 대사가 나올 때의 타이밍에 맞는 그냥 상황을 보기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령 이 문제에 나온 제시된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문장을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도 그냥 들으면서 그 상황을 설명한 보기를 고르면 그냥 정답의 가능성이 되게 커지는 거지. 그렇죠?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고. 그리고 대사가 지금 이 문장의 대사가 나오자마자 답을 골라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이에요. 그럼 이때 못 고르면 이 제시된 문장이 들리고 나서 딱 한 문장, 많이는 안 돼. 딱 한 문장 나올 때까지만 이 문제에 대한 단서를 보시고 이 대사가 나오고 다음 한 문장까지 들었는데 답을 모르겠어 하면 빨리 다음 거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미 지나간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파트 3를 공부하실 때 지금 혹시라도 저는 파트 3에서 나오는 유형, 문제 유형, 주제, 장소, 목적, 그다음에 요청사항 등등등의 문제 유형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대비해야 되지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단 요 두 가지 문제 유형을 샘이랑 오늘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문제를 풀면서 바로 볼 건데 여러분 문제를 오늘은 대비를 같이 해보고 문제를 풀고 바로 해설을 하면서 쭉쭉 넘어가 볼게요. 문항수가 많으니까. 앞에서 샘이 얘기한 거를 적용하는 포인트로 줬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Why men select women for assignment? 자, 여자를 왜 골랐습니까? 라고 해서 assignment 얘기가 나와요. assignment는 그냥 일, 업무거든 여러분. 그냥 이 일, 업무가 뭐가 걸릴지 모르지만 이 업무를 이 여자한테 맡기기로 한 거지. 그죠? 이 여자를 고른 거야. 이 업무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 업무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여자한테 너 이거 해. 이 일 해줘. 이렇게 된 거지. 그 이유가 뭘까? 라고 했을 때 She has 이렇게 읽는 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무조건 여러분 에너지는 질문에 쓰셔야 되고 이 일을 여자한테 왜 맡겼을까? 라고 문제 의욕이 빨라야 돼요. 그걸 가지고 답의 포인트만 첫 번째 여자가 일이 많이 없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일단은 라이트가 가벼운 이란 뜻이고 workload가 업무량이라는 사전적인 이 간단한 뜻을 모르면 엘씨는 버벅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휘를 채우는 건 진짜 이 모든 스킬이나 모든 어떤 테크닉 전에 갖춰져야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그냥 이렇게 딱 light workload라는 키워드를 잡았을 때 그냥 일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여자한테 일을 왜 맡기는 거야? 라고 했더니 동료가 얘한테 맡겨보래. 이렇게 되는 거지. 동료가 추천을 해준 거고 3번은 관련 경험이 있는 거고 D번은 뭐야? fitness 운동에 관심을 표했거든. 얘가 관심 있다고 해서 그냥 걔가 하라고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assignment가 뭔지 모르지만 남자가 여자한테 이 일을 하라고 한 이유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 woman say 여자 대사에서 뭘 하겠대? 그럼 여자 대사에서 하겠다 라고 하는 거. 뭐 하는 거야? form이 구성하다. 이렇게 형태를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기획위원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죠? 내가 사람 모아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 볼게. B번은 vendor. vendor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상인이라고 많이 외워두는데 보통 파트 1을 제외하고 vendor는 supplier랑 동요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suppliers죠. 공급업체를 한번 인터뷰 해보겠다. 근데 이 인터뷰도 취재하다의 인터뷰가 있고 면접을 보는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들으면서 구별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행사 공간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죠? 리서치 찾아보겠다. D번은 강사의 availability. 얘가 여러분 이용 가능성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사람의 availability를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이 시간이 되는지, 시간이 되는지 또는 자리에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확인하겠다는 건 강사가 언제 시간이 되는지 또는 특정 시간에 가능한지를 알아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하겠다고 하는 거. 그 다음 3번은 어떤, 이렇게 난 의문서가 길어지면 묶어주거든 여러분. suggest, 남자 suggest니까 어떤 활동을 남자가 제안을 해. A번, A, B, C, D가 명사니까 굳이 밑줄을 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남자가 제안하는 건 수업, 춤 수업을 들어보렴. 그죠? 이 단어 있죠? race. 그죠? race가 이제 자전거 타고 경주를 하는 건데 race가 좀 안 들리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귀에 잘 안 들리는, 꽂히지 않는 단어라서 이런 단어는 봤을 때 발음을 좀 읽어주는 게 좋아. race.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세 번째, valuable tournament고요. 그죠? D번은 swimming lesson이니까 얘는 수영 수업이네요. 그죠? 자, 일단은 문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쌤이 얘기하는 머릿속에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관련된 경험, 동료, 워클럽, 업무량 이런 식으로 단어를 툭툭 던지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와 내용의 조화를 이루어면서 디자인을 하라는 얘기죠. 설계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랬어요? 자, 머릿속으로는 문제를 생각하고 보기에 눈을 꽂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갑니다. 질문 1-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Karima. I remember that you helped with the company health fair last year and it was great. The fitness activities were very popular. So, I'm putting you in charge of organizing activities for this year's health fair. Sounds good. I know everyone really loved the yoga class. I'll see if that instructor can come back this year. Good idea. I think we should also have at least one cardio exercise class. Maybe a modern dance class would be something new to try. Number one. 이건 생략할게요, 여러분. 그죠? 자, 이거를 굉장히 길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굉장히 experience, relevant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 이거, 이거, 이거 했었지. 그래서 너한테 in charge 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paraphrasing이 단방에 같이 움직여줘야 돼. 일단은 너무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같이 보면서 갈게요, 여러분. 문제 보면서. 자, 일단은 왜 맡겼냐고 했냐면 자, 지금 내가 기억하기에는 이 대사가 굉장히 결정적이었던 거지. 네가, 지금 남자가 대사를 치면서 너는 여자가 되잖아. 지금 이 문제는 왜 여자한테 일을 맡겼냐고 얘기한 거고 네가 회사를 도와줬잖아. 뭐 하는 거? 박람회 준비하는. 박람회 할 때 도와줬잖아. 그치? 그리고 그게 되게 좋았단 말이지. 이렇게 이제 밑밥을 까는 거지. 네가 이거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very popular.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야? 너를 in charge of 하게. in charge of가 뭐야? 단단하다잖아. 그치? 그래서 네가 이걸 준비하는 걸 좀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올해 행사는 네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네가 이런 거 도와줬잖아. 그래서 그리고 되게 좋았단 말이지. very popular 했고 was great 했어. 그래서 이걸 네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아, 얘가 이런 일을 했었구나. 관련 경험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그쵸? 이렇게 paraphrasing 스케일이 클 때는 여러분 이렇게 단어가 초반부터 보기에 있는 게 안 들리면 약간 밑밥을 까는 빌드업 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해서 두세 문장 정도를 쭉 들으면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 쭉 들으면서 침착하게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파트 3는 전반부를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치? 그 다음 뭐라 그랬어? 두 번째 문제에서 여자가 뭘 한다고 했어? 어, 뭐라 뭐라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진짜 요가 수업 좋아했죠. I'll I'll 여자 대상에서 I'll 뒤에 동사원형 뒤에 see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알아보다 인스트럭터를 듣고 골랐어요. 나쁘진 않지만 얘가 중요하다고 그쵸? 올해도 올 수 있는지 한번 그러면 올 수 있다. 그쵸? 올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의 availability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물론 인스트럭터를 듣고 인스트럭터를 골랐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이 availability에서 포옴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의 의미를 좀 알고 가야 뭔가 시원하게 고를 수 있다는 거지. 뭔지 알으셨죠? 세 번째가 어떤 액티비티를 남자가 제안을 하냐 했잖아. 그럼 남자 대사 차분하게 길을 기다리고 있다가 we should라고 하면서 이게 suggest의 키워드거든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at least one 카디오 엑서사이즈 클래스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모든 댄스 클래스가 would you be something new to try? 뭔가 새로운 도전이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대로 거의 나오지. 솔직히 마지막은 댄스 클래스 춤 수업을 제안하는구나. 그치? 이런 애들은 거의 다 세부사항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왜 다른 지문에서 댄스 클래스가 나올 일이 없잖아. 그쵸? 그래서 보통 세부사항이 명사로 정의가 되면 대놓고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놓쳤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못 듣고 틀렸다라고 하면 놓친 것밖에 안 되죠. 놓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앞에 있는 문제의 답을 확 타이밍 맞게 못 고르는 경우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1번, 2번, 3번 문제 구성에 얘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지. 사실 얘랑 얘는 availability는 좀 그랬지만 어쨌든 이 단어가 그대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단어만 듣고 푸는 친구들도 맞출 수 있는데 여기서 답을 못 고르고 버벅대면 이 뒤에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paraphrasing에 대한 배경 지식과 이런 게 이제 내공이 되는 거지. 관련 경험을 얘기할 때 너 이거 맡았었지? 너 이거 도와줬었지? 이런 식으로 운을 띄우는구나. 이게 이제 나의 내공이 되는 거죠. 그죠? 뒤에 문제 더 풀면서 볼게요. 4번 문제예요. women's side, 여자 대상에서 cause problem cause problem what cause problem 이렇게 what cause problem이라고 하면 y로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뭐였냐? 이거지. 그러니까 ABCD 굳이 밑줄 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떤 문제가 일어났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전반부에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부터 먼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일단은 뭐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직원이 없어. 직원이 부족해서. 그죠? B번은 뭐야? 제 일정에 실수 오류가 있었어. C번은 도로 공사 때문인 거고 D번은 poor weather conditions 날씨가 그지 같았죠. 날씨 얘기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storm 아니야? storm? 그죠? 그래서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 그래서 지금 문제는 어쨌든 벌어졌고 그죠?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고 남자가 지금 걱정돼 미치겠어. 뭐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야? 야, 예산 넘어가면 어떡해? 이거지? 예산 넘어가면 어떡해? B번은 마감기한 여기서 미스가 그리워하다는 아니겠지? 그죠? 야, 마감기한 지나가면 어떡해? 놓치면 어떡해? 우리 기한 못 맞추면 어떡해? 이거고. C번은 뭐가 걱정이야? 야, 늦으면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D번은 뭐야? 통과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 통과하는 거를 걱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 통과를 못하는 거 어떡하지? 아, 통과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Inspection 점검을. 그지? 남자 걱정거리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여자가 suggest some clients to do니까 고객들한테 뭘 하라고 제안을 합니까? 자, 고객분들 Trip을, 즉 여행을 취소하세요. 취소하세요. Cafeteria, 구내식당에 가보세요. Supervisor랑 얘기를 해보세요. D번은 문서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문제는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보기를 보면서 지금 여기서 첫 단추를 잘 깨셔야 돼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갑니다. 풀어보세요. Well, questions 4 through 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Marcella, were you able to hear that announcement? Why is the train slowing down? I believe the conductor said there's a lot of snow on the tracks. They want to be cautious during the snowstorm. That makes sense. I'm worried we might be late for our client meeting. I'm going to call our office so the receptionist can notify the clients. Good idea. And suggest that the clients go to the company cafeteria and have coffee. We should arrive in about 30 minutes. 자, 쌤이 일단은 끄적끄적 써봤는데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 때는 푸는 데 집중을 하지만 리뷰할 때는 이렇게 스크립트를 보기 전에 이렇게 단어들이 어떻게 바꿔서 나왔는지 기억에 의존해서 써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worried I'm worried라는 표현을 쓰면서 concerned에 대한 답이 나왔고 그리고 go to 가라고 해야겠다. 자, go to의 go가 visit로 나온 거고 무슨 말인지 알죠? 막 스노우 때문에 그러니까 눈 얘기면 날씨 얘기지 이런 식으로 내가 머릿속에 남은 그런 키워드들이 다 정답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worried가 운을 띄워주고 being late는 그냥 그대로 나왔거든. 그죠? 그래서 go to가 visit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랬어요. 자, 다시 볼게요. 여자가 지금 문제점은 뭐였냐면 그냥 기차가 뭐야 안 가 너무 느려 이렇게 되는 거지 야, 너 방송 뭐 들었니? 왜 이렇게 기차가 느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problem이죠. 그럼 난 그 다음에 너무 궁금한 거야. 어? 왜 느리지?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tracks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선로에 눈이 너무 많대. 이렇게 되면서 they want to be cautious 조심하고 싶다는 거죠. during the snowstorms 한 번 더 나왔네. 응, 신중하고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아,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게 문제의 원인이었구나. 날씨가 어떻게 안 좋았어?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야. 그 선로에 눈이 너무 많이 쌓인 거지. 그래서 기차가 천천히 가는 problem 문제를 이야기한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는 남자가 worried라고 대놓고 얘기해줬어. 남자가 나 너무 걱정돼. 라고 하면서 might be late가 그대로 나와버린 거지. 그죠? for the client meeting. 나 고객 미팅을 늦을까 봐 너무 걱정되는데 라고 해서 빨리 골라주고 그 다음 넘어갔어. 그래서 여자가 suggest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여자가 제안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 사이에 남자가 막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자가 뭐라 그랬어? 대놓고 suggest that 하면서 제안을 하죠. 그죠? 뭐라고? 클라이언트들한테 이렇게 go to 가라고 물론 cafeteria 그대로 들렸지만 여기 go to의 visit를 싹 넣어주는 go time 이거 훨씬 더 중요하죠. 자꾸 명상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아 그래서 첫 번째 suggest suggest 하면서 운을 띄어서 타이밍 잡고 go to 라는 동사 맞춰주면서 cafeteria 굳히기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랬어요? 아 나머지는 뭐 넘어가서 계속 연습을 해볼게요. 자 7, 8, 9번이에요. 자 샘이 세 문제를 계속 같이 대비를 해준다는 건 계속 여러분이 이 문제를 대비할 때 이러한 과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첫 번째 most likely가 있다는 건 most likely는 유추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대놓고 답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이해 됐어? 그래서 여자가 누구야 라고 묻는 건 여자가 누구야 이거랑 여자가 누군 것 같아 이거랑은 질문의 뉘앙스가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여자가 누군지 간접적으로 물을 때 보통은 남자 상대방 대사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여자가 대사를 친다고 해도 나 누구야 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하는 일을 쭉 얘기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컴퓨터 수리 맡기고 가셨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해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이런 걸 내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내보내주는 거지. 그래서 여자가 누구냐 라는 말에 직업이 나왔지만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 뭐 하는 사람이지? 리포터 기자죠. 그죠? 기자는 기사를 쓰거나 취재를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해주는 거야. salesperson은 뭐 어디 내놓아도 어디에서 빠지지 않는 그냥 영업사원이라서 물건 파는 사람들은 다 salesperson이죠. 그냥 뭘 팔든 상관없어요. 그죠? 뭘 팔든 상관없어. 아티스트는 이제 예술하시는 분들이고 테일러는 재단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양복점에 양복하는 그런 재단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8번은 남자 대사에서 여러분 change expected what change 변화가 그것도 예상되는 변화가 있대. 남자 대사야. 그럼 뭐가 어떻게 될 거다가 돼야겠지? manufacturing cost가 decrease 그러면은 제조비가 감소할 거다. 더 많은 색깔이 사용될 거다. 옷 디자인에 그리고 물건이 오이고 뉘앙스 살려서 온라인으로만 이용 가능하다라는 건 온라인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쳐야 되고 이번엔 직원들이 dress casually at work 그러니까 직장에서 옷을 편하게 입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employees will be will begin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문제에 맞춰서 필요한 단어를 보고 입으로 해석이 바로 돼야 돼요. 쌤처럼 지금. 뭔지 알겠지? 그래서 직원들이 직장에서 편하게 옷을 입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나는 dress, casual 이렇게 직역을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직역을 하면은 모랫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오케이? 이것도 연습해봐. 9번은 여자가 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죠? The women ask to do. 일단은 뭘 하라고 요청을 하냐. A번 뭐 하는 거야? 테이크랑 투어랑 같이 가는 거거든 여러분. 테이크 투어는 투어라는 게 여러분 여행이란 뜻도 있지만 견학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테이크를 쓰면은 테이크 투어 견학하다 의 뜻이 있고 그 다음 give 투어라고 하면 견학을 시켜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테이크 private 투어 하면은 다른 막 그룹이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만 또는 나랑 내 친구만 이런 식으로 private하게 개인적인 투어를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야? 회장님을 만나보세요. 뭐야 갑자기? 세 번은 사진 찍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뒷 번은 warehouse 창고를 한번 가보세요. 보통 warehouse는 그냥 창고 말고 물류 창고를 얘기하죠. 물류 창고. 그냥 자 지금 이런 문제 구성은 7번 문제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둘의 대화에서 여자가 누군지는 알아서 드러날 거고 그죠? 8번을 유심하게 보면서 이렇게 같이 봐주는 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 문제 보였어? 남자 대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하는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갑니다. 고우! questions 7-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Thanks for agreeing to meet with me Mr. Jensen. I'm writing a magazine article on the latest trends in women's business clothes. As director of PHR fashions can you give me a preview of what customers can expect to see in the coming year? Yes, I'd be happy to. The latest fashion trend right now is using colour in women's business wear. We are redesigning our traditional business suits in a variety of colours. We expect that this will be especially popular with women aged 25 to 35. Interesting. I see you have samples of these new suits in your showroom. Could I take some photographs to include with the article I'm writing? 마지막으로 그대로 나와서 그렇지? So write article 그래서 아까 샘이 얘기한 거 있지? 여자의 신분이 누구냐고 묻지만 하는 일을 생각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키워드를 생각해줘야 쉽다고 그렇죠? 기사 쓰시는 분이잖아요. 기사 쓰시는 분은 기자분이겠죠. 그 다음에 무슨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대놓고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More colors variety of colors 라고 얘기하면서 색깔이 더 맞아질 거고 사이즈의 변화도 좀 있다 그랬어요. 그치? 그 다음에 여자가 뭐 해도 되냐고 저 사진 좀 찍어도 돼요? 기사에 넣을 사진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나왔죠. 그죠? 결국은 리포터라는 걸 유추하다가 다음 문제 놓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결국은 이 두 문제는 키워드가 대놓고 들린 거라서 첫 번째 문제는 그 상황에서 빨리 신분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I'm writing a magazine article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잡지 기사를 쓰는 사람인데요 라고 하면서 기사를 쓰는 사람은 리포터 기자 이렇게 가야 돼요. 두 번째 문제 바로 볼게요. What change expected? 어떤 변화를 예상이 되냐? 최근 패션 트렌드 동양이 지금 언뜻 using color 어떤 색깔을 쓰는 거예요? 여자들 여성들의 비즈니스 웨어 그래서 또 출퇴근복의 색깔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전통적인 비즈니스 슈트 정장을 in a variety of colors 그러니까 다양한 색깔로 정장 여성 정장을 지금 재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건대 이게 특히 특히 특히나 인기가 좋을 거예요. 여자들 사이에서 여성들 사이에서 25세 35세 사이에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이 클로딩 디자인즈가 비즈니스 수츠 얘기하는 거고 더 많은 색깔이 variety of colors 가 된 거죠. 그죠? 패션이 정리했고 9번은 여자가 뭐 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여러 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쫌 블라블라 하고 could I can I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죠? 테이크랑 포토그래프 같이 가면서 저 사진 좀 찍어도 돼요? 무슨 사진? 뭐 넣을 사진이죠. 아티클에 제가 쓰는 기사에 넣을 사진 좀 찍어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답은 C번이 되는 거고 결국 7번 문제를 얼마나 빨리 들어갔냐에 따라서 뒤가 완전 편해지냐 불편해지냐 이게 또 결정이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의도 파악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의도 파악 문제는 이제 오늘 우리 요게 이제 메인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여자가 뭘 기다리고 있냐 이거는 뭐 그냥 들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메뉴를 기다리고 있다 메뉴를 기다리는 건 당연히 메뉴판을 기다리는 건 아니겠지. 그죠? 음식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B번은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서버는 종업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고 B번은 친구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지? That's a lot of food 라고 하면 어? 많은데? 여기서 A lot of food 그래서 이 That's 가 뭔지 앞에서 받아야겠지만 어쨌든 많다는 얘기를 해요. 음식이 많아 라고 하는 게 뭐야? 우리 돈가스 시켰으니까 감자튀김도 시킬까? 이렇게 제안을 했어. 그죠? 감자튀김 내가 사줄까? 감자튀김 먹을래? 그랬더니 야 음식 많아! 하면서 너의 오퍼를 decline 거절하는 거지.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죠? 그래서 오퍼를 뭐뭐 할래? 뭐뭐 할까? 이렇게 제안하는 거잖아. 그 제안을 decline 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NO 라는 대답 대신에 이렇게 음식이 너무 많아요. 음식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앞에 있는 상황이 되게 중요하겠죠. 지금 그죠? 두 번째는 오해예요 라고 정정해 주는 거죠. 그죠? 오해라고 정정을 해주는 거야. correct. 오해예요. 그건 오해예요. That's a lot of food. 이렇게 세 번은 policy 무슨 정책이 그렇습니까? 정책이 그렇게 돼요. 라고 불평불만 하는 거고 D번은 좀 도와주세요. 뭐야? 먹어달라는 거야? That's a lot of food. 너무 음식이 많아. 좀 도와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있어? 이렇게 상황을 보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이 대사의 뉘앙스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파악해주고 이 대사가 나오자마자 골라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지. 그죠? 마지막 문제는 ask 뒤에 about이 붙으면 question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얘가 뭘 물어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여자가 물어보는 게 뭐야? 셰프 이름이 어떻게 돼? B번은 B번은 recipe예요. recipe 어떻게 만드는 거야? 세 번은 payment method라고 하면 CCC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 cash credit card check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현금 돼요? 라고 할 때 do you accept? accept? 라는 표현이세요. do you accept credit card? do you accept cash? 그죠? 아니면 can I pay with cash?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지. 그죠? 2번은 closing time 몇 시에 닫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뭘 질문하냐라고 할 때 A, B, C, D 키워드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대비를 하는 거야. 지금 셰프가 한 것처럼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카드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몇 시에 닫아요? 몇 시에 닫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 됐어? 완전 파트 3분 대비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그냥 나오면 잡아줘야 되는 거고 2번은 이 앞에 있는 상황을 끌고 오면서 대사가 나오자마자 골라주는 게 이상적인 타이밍이고 이 대사 바로 뒤에 한 문장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지만 모르겠으면 빨리 넘어와서 3번이라도 잡으셔야 돼요. 이해 되셨죠? 문장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갑니다. Let's go!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elcome to Zappos. I see you already have a menu. Are you ready to order? Not just yet. I'm waiting for a friend. She should arrive soon. Great. While you're waiting, I want to let you know that we're offering a special 4-course meal today. It comes with an appetizer, a salad, a main course, and a dessert. That's a lot of food. Well, for something lighter, the menu options are also wonderful. The chef here is excellent. Yes, everything looks interesting. Oh, I should probably ask, Do you accept credit cards? Unfortunately, no. But there's a bank directly across the street. 항상 똑같으니까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똑같이 물어봐. 자, 메뉴 막 나오고 지금 말하는 남자가 서버였지. 그렇죠? 그래서 메뉴 다 보셨는데 뭐 주문하시겠어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니, 아니요. 저희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해서 무조건. 그래서 단어의 막 눈으로 쫓아가면 안 되고 머릿속에 계속 누구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서. 이 기다려의 포인트를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메뉴가 나오든 서버가 나오든 콜이 나오든 이런 단어로 막 쏴대도 흔들리지 않지. 나는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 기다리는 걸 찾아야 돼.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친구 기다리는 거고 남자가, 서버가 그렇게 막 오늘 포커스 밀이 있는데요. 뭐 샐러드랑 뭐랑 뭐랑 나와요. 하면서 메뉴 추천을 쫙 해준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우 음식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니까 아, 그럼 더 가벼운 음식으로서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음식이 너무 많아요. 그건 아니야. 너무 많아. 너의 제안 좋지만 거절하겠어.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골라주는 거야. 일단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자는 마취쌤이 예상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정도 예상해야 돼. 그렇지? 페이먼트 크레딧 카드 나오면서 그냥 페이먼트 메소드를 바로 넣어주는 거지. 이렇게? 자 볼게요. 첫 번째 기다려. 메뉴 나와도 기다려. 계속 waiting for waiting for waiting for a friend 여기서 구체기지. 그래서 남자 대사에서 어, 메뉴 다 보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와서 메뉴를 고르고 이거는 진짜 엉망진창으로 푸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건 waiting for 라는 그 시점에 타이밍을 기다려줘야 되고 이 부분에서 여기는 어디고 레스토랑이고 남자가 서버구나 이런 식으로 상황을 좀 깔아주는 게 의도 파악에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장소랑 신분이랑 이 대화의 주제에 중심을 잡아주는 거야. 이 파트 3 지문의 중심은 이 세 가지고 이게 다 전반부에서 나오는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을 잡아주면 의도 파악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 됐어요? 그래서 아 지금 서버가 와가지고 메뉴 다 보셨죠?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하니까 친구 기다려요. 곧 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남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뭐 했냐면 중간에 맛 샐러드 뭐 나온다고 메뉴 추천을 해줬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메뉴 추천을 이렇게 저희가 이런 걸 제공하고 있거든요. 포커스 밀 4개의 코스 밀로 된 거 그래서 에피타이저 나오고 샐러드 나오고 이렇게 이거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너무 많네요. 라고 하니까 너의 그 포커스 4 코스 밀 오프는 거절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아 괜찮아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얘기해주고 뒤에 남자가 서버가 아 그럼 더 라이트한 걸로 써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그 음식이 너무 많다는 얘기구나. 거절하는 거구나. 해서 에이번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프을 디클라인 디클라인 감소 아니고 거절 그래서 제안을 거절하는 뉘앙스의 의도 파악 문제는 꽤 빈출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평소에 많이 보면서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마지막 문제는 물어봅니다. 물어봐. 어떻게 물어봐? 음 I should probably ask.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주는 게 어딨어? 어 좀 이것 좀 질문해야 될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야 질문 나간다. 라고 했는데 Do you accept credit card? 에서 지금 credit card 이거의 CCC만 생각했어도 그냥 credit card 나오자마자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완전 파트 3는 대비의 싸움이고 뭘 대비하냐는 여러분의 공부의 경험치랑 비례할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파워페이징 정리 진짜 잘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그 다음 또 연습해 볼까 첫 번째 문제 What problem men have 남자가 무슨 문제가 있냐 A, B, C, D에서 그냥 문제점으로만 볼 거야 이렇게 비행기를 놓쳤지롱 그죠? 뭘 몰라 게이트 넘버를 모르지롱 보딩파스 탑승권을 잃어버렸지롱 그죠? 디번은 뭐 한 거야? 자리를 바꾸고 싶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갑자기 이 자리가 뭐 강당의 자리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지금 계속 비행기 얘기하고 있는데 공항에 우리 비행기 탑승할 때 게이트 넘버 그죠?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는 거 그치? 그리고 보딩파스 탑승권 벌써 이 단어에서 뿜어지는 키워드가 장소를 암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좌석이 그냥 우리 강당의 좌석이 되겠냐고 보통 무슨 좌석? 비행기 기내 좌석이겠죠 그죠? 아 제가 조금 다리가 아파서 좀 복도 쪽으로 자리를 좀 가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window seat I seat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겠죠 자리를 바꾸고 싶다 그죠? 그럼 이제 창가 쪽 좌석이랑 통로 쪽 좌석의 선택일 수도 있고 뭐 앞쪽과 뒤쪽일 수도 있고 그치? 그 다음 5번은 the airline has a mobile phone application airline은 항공사 얘기하는 거죠 아 그 항공사 모바일 어플 우리 어플 할 때 여기서 갑자기 신청 지원서 아니지 그죠? 어플리케이션 할 때 그 어플 응용 프로그램 어플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의도가 뭐냐는 거야 아 그 항공사 어플이 있어요 라고 커스터마의 의견을 요청 거기에 좀 리뷰 좀 써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지연되는 거 지연되는 거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건지 아니면 제안을 하는 거야 어플이 있어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 그거 잘못된 정보예요 라고 뭔가 오류를 또 정정해 주는 거지 아까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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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Gespr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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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잡는 거죠. 아 그러면은 오늘 저녁 말고 내일 오전으로 이런 식으로 세 번은 게이트 에이전트를 부른다는 거죠. 부르고 갑자기 전화를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콜은 부르다 했듯이 있으니까 세 번은 셔틀을 타는 거죠. 몰통 우리 모든 교통수단을 탈 때 테이크를 쓰죠. 테이크 택시 테이크 버스. 그죠? 이런 식으로 셔틀버스를 탄다는 얘기지. 그죠? 어 진짜 이렇게 문제만 봐도 되게 공황 냄새가 많이 나고 문제가 뭔가 생겼어. 그죠?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자가 남자한테 문제가 생겼고 여자가 모바일 어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남자가 다음에 할 일을 간접적으로 물어봤다는 건 여자가 제안한 거를 할 가능성이 되게 크겠죠.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생각한 게 맞는지. 갑니다. Questions 4 through 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Good morning. How may I help you? Hi. I'm supposed to be boarding a flight to Hong Kong in 15 minutes, but I have a problem. so much. 안 어려운데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해. 내용은 다 알아들었어요. 무슨 상황인지도 알겠어요. 그런데 뭔가 답이 확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 위도파악 문제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소거예요. 빨리 아닌 걸 지우고 남기는 거지. 그리고 최대한 포괄적인 거를 고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지금 잘 안 돼가지고요. 그런데 그 항공사 어플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어플로 한번 보세요. 게이트 넘버가 뭔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지우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뭔가 연착된, 지연된 상황이 아니잖아. 게이트 넘버를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랬더니 지금 확인해 줄 수 없으니까 항공사 어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런 의미로 말한 거지. 그래서 suggestion을 한다고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얘를 확 와닿지 못해서 어? 뭐지? 뭐지? 어떤 거지? 하는데 6번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서 너무 대놓고 얘기한 셔틀버스를 타고 가서요. 이거를 잡아주고 빨리 소거하면서 내 기억의 의존으로 소거를 하면서 남기고 다음 문제 넘어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4번. 4번. 남자가 문제가 뭐냐. 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비싸 포스 동상원형 탑승하다. 그치? 제가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를 15분 뒤에 탑승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항상 But 이런 부정하고 뒤에 문제점이나 이유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항상 파트나 파트 3나 파트 4에서는 But However 이런 애들이 되게 중요한 타이밍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게이트 넘버 그죠? What gate인지 몰라요. 무슨 게이트인지 몰라요. 라고 너무 대놓고 얘기해줬고 그치? 그랬더니 여자가 어, 그럼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라고 체크를 해준다고 했는데 어, 죄송해요. 제 컴퓨터가 다운됐네요. 라고 하면서 그 항공사는 어플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어플 보고 확인해 보세요. 하니까 아, 맞네요. 내가 까먹었네. 이렇게 대사가 이어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플이 있다는 건 어플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는 suggestion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쵸?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그쵸?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아, 맞네요. 터미널 2네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지나갔어. 그랬으니 이제 얘기가 안 끝난 거지. 어, 저 얼마나 걸리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뭐 하시면 셔틀버스를 타시면 In 10 minutes 생각됐죠? 10분만에 도착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셔틀 타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답은 D번으로 쉬어요. 6번은 쉽잖아. 근데 5번에 고민하는 순간 6번은 같이 틀릴 수 있다고. 그거 조심하라고. 오케이? 그 다음 7번부터 9번까지 갑니다. 자, 문제 대비 같이 해볼게요. 7번이에요. 어떻게 여자가 회사에 대해서 들었을까? 근데 이거는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회사에 대해서 들었냐? 어떻게 회사에 대해서 알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거의 모범 답안식으로 동료나 친구가 얘기해줬거나 아니면 광고나 전단지 같은 걸 봤거나 그죠? 또는 기사를 봤거나 이런 식으로 항상 똑같거든. 이런 식으로 코어트컷 그 동료한테 내가 들었다. 라던가 웹사이트에서 봤다. 라디오 광고를 들었다. 이웃이 얘기해줬다. 이런 식으로 맨날 똑같아.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I've done three projects like that this month 이 like that 이 뭐야? 그것 같은 이거잖아? 저 이번 달에 that 그거 같은 프로젝트를 세 개를 했어요. 그죠? 뭔가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하나만 해본 것도 아니고 이 프로젝트를 세 개나 했다니까 굉장히 신뢰가 가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that이라는 건 지금 남자가 이렇게 대사를 치면 앞에서 여자가 제가 저희 집 인테리어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벽지를 좀 바꾸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벽지로 바꾸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저 이번 달에 그 작업 세 번이나 했잖아요. 이런 그런 작업 그거 같은 작업을 세 번이나 했잖아요. 얼마나 신뢰가 가겠어. 세 번이나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갑자기 또 여자가 세 번밖에 안 하셨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상황을 봐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프로젝트 like that 그거 같은 이 that에 대한 이 작업을 앞에서 끌고 와야 되고 그거를 세 번 했잖아요. 이번 달에 라고 할 때 그 상황을 골라보자. 그래서 뭐란 얘기야? 지금 일정이 다 찼다는 얘기야? 시간이 안 된다는 얘기야? B번은 뭐야? 내가 그래서 경험이 많다니까 이게 B번인 거고 이제 뭔가 땡기죠. 세 번은 뭐예요? 새로운 스타일이 인기가 좋아요. 이것도 아유 그런 작업을 이번 달에 세 번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인기가 좋다. 뭐 이 두 개 너무 다 괜찮네. 그지? 세 번은 뭐야? 오래 안 걸릴 거야. 나 이제 완전 베테랑이야. 세 번이나 했잖아. 얼마 안 걸려. 이렇게. 요건 조금 넘어간 것 같고 그럼 B씨가 후보에 오르는데 내 마음속에 후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이 의도파 문제를 그 상황을 그려보는 대비를 하면 네 개가 다 오픈되지 않고 한 두 개 정도 언제는 막 너무 이거 답 냄새가 나네. 이런 식으로 하나로도 추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다 열어놓는 것보다는 뭔가 상황을 만들어서 추리는 게 낫겠지. 그죠? 그럼 9번 볼까? offer to send 즉 남자가 보내주겠다고 하는 거야. 이건 그냥 들여서 맞추면 되는 거잖아. 중요한 건 남자가 뭐 보내줄게? 사진 보내줄게. 레퍼런스 참고 자료 보내줄게. 시즈는 씨앗이지 뭐야. 그죠? 씨앗 보내줄게. 설명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결국 8번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7번 어떻게 알았나? 한번 가보자. 어떻게 알았을까요? 고! Questions 7 through 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Somerville Garden Landscapers, how can I help you? Hi. I got your phone number from my neighbor. Your company just built some flower beds in her garden. I need help with a project for my yard as well. Okay. What did you have in mind? Well, I'm looking for someone with expertise in native plants. I'd like to use plants that don't require much watering. Oh, I've done three projects like that this month. Perfect. If you'd like to see what I've done, I have some pictures I can forward to you. Thanks. That'd be great. Pictures, photos 이 정도의 파워프레징은 알 거고 여자가 엑스퍼트 얘기를 해요.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들을 원한다. 그치? 전문가, 전문적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애매하게 모르시는 분 말고 잘하시는 분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뉘앙스인 거지. 그랬더니 아우, 세 번이나 했어요. 경험이 풍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네이버에 이웃에서 얘기해줬다고 그대로 맞춰볼게요. 어떻게 회사를 알았냐? 라고 했더니 자, 일단 랜드스케이퍼즈 입니다. 라고 하면서 조경회사가 연락을 받은 거예요. 조경회사야. 어, 전화번호를 제 이웃한테 받았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 이웃 때문에 알게 된 거구나. 이건 뭐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조경회사라는 캐치를 해야 제가 화단을 좀 화단이에요. 화단. 화단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웃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for my yard, 제 들, 들판에 그러니까 제 마당에도 좀 화단을 만들고 싶거든요. yes. 그러면서 자, 뭐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looking for someone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expertise 전문성 또는 전문 지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사람이 있고 with이 있으면 뭐뭐를 가진 이란 뜻이라서 이 native plant니까 이 식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좀 갖추신 분을 찾고 있어요. 저는요 뭘 쓰고 싶거든요. 뭘 활용하고 싶어요? 어떤 식물 don't require 요하지 않는 지금 물을 많이 안 줘도 되는 식물을 찾고 있어서 뭔가 이 식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을 찾고 있거든요. 아휴 이번 달에만 세 번이나 했잖아요. 라고 하니까 그건 바로 나야. 내가 경험이 많아. 라고 하는 B번이 정답이 된 거지. 그치? 이게 대사가 나오자마자 고르라는 그 의미가 뭔지 알겠지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 번에 뭘 보내주겠다. 대놓고 얘기했어. 제가 사진을 좀 가지고 있다는데 요렇게 단어를 바꿨네. 너 귀하게 forward 전달드릴 수 있는 사진이 좀 있어요. 라고 하니까 send을 이제 forward 로 단어를 바꿔서 얘기하면서 보내줄 수 있는 사진이 있다. 그럼 이 pictures가 filters로 나온 거죠. 그죠? 뭐 요정도의 파라프레지. 뭐 가볍지. 뭐 보내주겠다고 하는 거지. send가 forward 로 나오면서. 이렇게? 괜찮나요? 음. 정리해볼게요. 일단은 파트 3는 일단 쌤이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어휘가 안 되면 LC는 불가능한 거죠. 사실 단어를 모르는데 들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치? 어휘는 꾸준히 잡으시고요. 쌤이 얘기한 파트 3의 포인트는 문제를 읽을 때 내가 그 단어를 읽고 있다. 즉 단어 단어에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대비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최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그 문제와 연결 지어서 보기를 보는 눈을 키우시고 거기에 파라프레이징 실력까지 더해진다면 파트 3는 적은 에너지로 답의 반응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오케이? 파트 3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고 최대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하신다면 그냥 어느 순간에 파트 3는 그냥 집중력이 좀 덜 떨어지면서 안 떨어질 수 없어. 너무 문항수가 많아서 그래서 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파트 4까지도 끌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앞에 맨 앞에 얘기했던 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뵐게요. 여러분